고춧가루 이거는 무슨 크림이지? 아이올리 크림 아닐까? 그냥 크림일 수도 있고 여기 파가 파가 이렇게 길게 들어가 있어 맛있겠다 끝났어? 난 엄마의 파파라쥬 맛 좋아 보이지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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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름에는 더워서 못해 여기가 너무 뜨거워 여기가 익어 근데 뿌이는 뭐야? 근데 뿌이는 뭐야? 제일 거 같아 그래서 뿌이는 찍으란 거지? 네네 잘 생각해 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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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진작 큰일 간장 아 아 아 일찍 다행히 먹으러 왔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지? 먹으러 왔어요 먹으러 왔어요 먹으러 왔어요 먹으러 왔어요 탈모지게 탈모지게 바질 토마토 크림치즈 베이글 맛있다고 들어가지고 샐러드 샐러드 하나 시켜봤고 다음에 꼬바로우 시켰습니다 이렇게 쿠키가 뒤집어져 있어서 불안하긴 한데 과자로 로제 떡볶이나 신강동 과자 시켜봤고 다음에 안 먹어봤는데 맛있다고 들어가지고 시켜봤고 그리고 요즘 추워서 그런지 베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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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버전으로 팀케이스 간 것 같아요 진짜 예쁘다 너무 연말 분위기 나요 너무 좋은데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귀여워 맛있어 너무 귀엽고 잘 모르겄고 그냥 조용해져 꼬마 오늘의 아곤을 날려버린다 찍고 있어 오랜만에 가방을 하나 샀는데 지금 배송이 와가지고 한번 뜯어보려고요 가방은 이렇게 생긴 쇼퍼백을 샀어요 저는 아무래도 짐을 많이 들고 다니는 편이라서 쇼퍼백이 들기 편하더라고요 로고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샀습니다 마이크는 진짜 너무 귀여워 다 먹음이 너무 귀여워 이랬는데 장량이 너무 귀여워 다 먹은 곳은 그리고 사장님이 우수 제시이 사장님이 우수 제시이 사장님이 우수 제시이 상대방으로 운행을 하고 보조가 오고 다 먹은 곳은 진짜 길거리고 다 먹을때문에 다 먹은 곳은 다 먹은 곳은 다 먹은 곳이 이렇게 보세요 어이게 안되는데? 아 이게 안되는데? 그리고 이거 합보를 해 줬어. 수윤희 아하하 제아같이 나와 수윤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라라라라라아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엄마랑 백화점에서 구경하고 나서 그 밑에 식품관에서 치킨강정이랑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크림새우랑 도제에서 유부초밥도 샀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거 보여달라고 하는데 꼬마 도미빵 맞나요? 꼬마 도미빵 맞나요? 꼬마 도미빵 호두과자 호두과자도 샀어요 얘는 연어 스테이크 명란마요 그 다음에 연어 그리고 얘는 치킨강정 그 다음에 얘는 크림새우 다다다다 어? 먹었던 거다 무스 오 쇼콜라 다다다다 다다다다